휴치타 온! 다 깔아버리겠어! 우리 오늘 마지막이잖아. 휴치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지만 이제 유튜브감도 다 떨어졌어. 우리 라스트 댄스를 한 번 쳐보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휴치타! 휴치소맨의 마지막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제가 뭐 배웠던 기술이라던지 경험들 총집도성 해가지고 랭크전 첫승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배웠던 기술 콤보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로 상대방을 찌른 다음에 앞으로 가가지고 고스탠드 초크를 사용을 해서 차라라라 이런 느낌? 여기서 더 심화해서 나가면은 고스탠드 초크를 써. 근데 쭉 앞으로 가서 상대방을 던져 준 다음에 한 번 더 발로 찔러 지금 살짝 느려서 그랬는데 이게 하면은 바로 이어가지고 찌르기 콤보를 연속해서 두 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예상 콤보는 이렇습니다. 쓴 다음에 바로 굴러주고 고스탠드 초크를 써서 다시 앞으로 한 다음에 한 번 더 찔러주고 그 다음에 휴치소맨 어어어 하면서 쓱싹싹싹 굴려주고 마무리 요런 느낌 제가 따로 연습을 할 때 몇 번 이긴 적이 있긴 한데요. 공식으로 이긴 적은 없기 때문에 아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거 휴지의 승리를 위해 지금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왠지 딱 보니까 뉴비처럼 생겼는데 어? 바로 체인소맨? 자 찔러 주고 앞으로 가서 탁탁탁 치다가 곧 미레이시 한번 더 주고 벗기에 고스트핸드 한번 더 더 찔러주고 고스트핸드 속으로 아아아아 이 녀석 이거 완전 뉴비인데요 뉴비는 또 맛이 없어 이 거리를 애매하게 벌리는 친구들한테는 꿀팁이 하나 있었는데 고스트핸드 초크로 아아아아 뭐야 내가 먼저 썼잖아 공지에 들어왔나 이거? 안되겠다 이외와 한 대 치고 두대 세대 짜식아 짜식아 여기에 고스트핸드 초크 한번 더 물어가면서 벽에다가 몰고 치자마자 한번 더 찔러주고 오케이 이 콤보였어 이 콤보 여기 하하하하 유치타 유치타야 요런 느낌 어때? 안되겠다 이 친구한테는 직접 쉬 좀 해낸 모습을 보여줘 뭐지? 아니 뭐해 너무 여유 부렸는데 아 그 친구 한번 봐 다시 한번 들어와 저분 왠지 고수 같아 보이는데 방심하는 척 노리는 건가 샥 찔러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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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왠지 낚시 하려고 했던거 같아 어어어 사무라이 소드 샥 찔러주고 그렇지 아아아아아아아아 왜이렇게 세 왜이렇게 세 히니소맹 히니소맹 온 이루와봐 이루와 아아아아 아니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건 이 느낌이 아니야 짜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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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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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마구 썰어버려 차 차 차 차 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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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어때 패링 맛이 어때 자 일단 변신 아까 저주 악마이기 때문에 이거 딜이 한방에 들어와요 이거 저주 악마 푸는 기술이 따로 있어 미래 미래신 되지 이 자식아 썰어버려 자 고스탠드 초크 맞아 아아아 안돼 아 두방 찔렸어 자 다음부터는 이거 저주 악마 딜 어떻게 안들어가야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에라이 찔렀다 안방 자 여기도 콤보 아아 넣지마 그걸 왜 넣어 자자자 여기다 몰아가지고 딴번더 찔러주고 아아 방금 콤보였는데 방금 자 원거리공격 저거 조심해야돼 아 서무라이소 버프됐다더만 쟤 왜이렇게 쎄 체인소배보다 훨씬 좋은거 같은데 자자자 저거는 어차피 안 맞으면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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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시 타이밍 아주 완벽했어 응 너 그거 무한 아니잖아 아 안돼 안돼 자 찔러주고 한번 더 찔러다가 어 논논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고스텐조 reflect 격을 활용해 와 이거 쉽지 않은데요 아니 쟤 왜 왜 이렇게 유지가 돼요 저게 跟 Come Out 아 고스텐조刻 맞지가 않네 두방?! gucget 아니 이거는 왜 무한으로 유지되요? 아 안돼! 휴인소맨! 자라! 안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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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 배우고 나서 더 못 하신 것 같죠? 우리의 마지막 여행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이거 뭔가 해고수의 비법 공개된 이후로 사람들 너무 잘하는 거 같은 거 기분 탓인가? 얘는 진짜 할 만하다 질러주고 마무리 싹 고스탠드 초크로 가서 패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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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 패버려 통 닫지가 않아요 그쪽은 이 친구는 진짜 할 만하다 내 마지막 기회야 찔러주고 그렇지 앞으로 가서 고스탠드 초크 한번 달아서 앞으로 가면서 날려주면서 한번 더 찔러주고 아 잠깐만 한 번 더 찔러주고 고스탠드 초크로 맞춰준 다음에 앞으로 나가면서 한 번 더 찔러 그냥 가볍게 계속 찔러주면 되거든요 이거 휴지타 우리 할 수 있어 두방째 야 너 그거 무제한 아니잖아 변신풀어 이래 넇노노노노노 넇노노노노노 노노 노노 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난 못 지나간다 아 애매하게 거리 벌리는 애한테는 이거 볼트핸드 초과가 짱이네 찔러주고 1회씩 오케이 나이스 아 잠깐만 근데 이렇게 이기는 게 맞냐 아 현지타 미안해 마지막에는 너로 이기고 싶었는데 꼭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야 나 같은 녀석이랑 같이 싸우느라 힘들었지 정말로 만남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괜찮아 휴지야 난 그동안 너와 함께해서 행복했어 그런 말 하지마 내 마음이 흔들리잖아 휴지타 우리의 오늘 이 헤어짐은 우리 가슴 속에서 영원히 추억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헤어짐이야 강호사님 수술 진행해주세요 리피터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고마웠어 유지타 고마웠어 유지타 유지타 뭐야 어? 어? 여기 너 어디야 유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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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타